진짜 대용량 치킨입니다 이게 가격은 12,990원 자 요번 홈플러스 신메뉴 대짜 핫스파이시 후라이드치킨의 포인트 13,000원의 국내산 냉장육 뼈치킨 요정도 양?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포장용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옮겨 담으니까 진짜 대짜라는 느낌은 좀 덜한 거 같아요 신라면보다 훨씬 매운맛? 고춧가루만 넣고 볶아서 만든 닭볶음탕 그런 느낌의 그 뭔가 풋내 나는 듯한 매운 고춧가루 그 맛이 확 올라와요 강렬한 짠맛이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고 그 다음 얼얼하고 화끈한 매콤한 아이올리 소스 자체가 원래 마늘과 올리브유를 활용한 지중해풍 소스라고 하는데 살짝 상큼하고 달콤한 갈릭 디핑 소스하고 타르타르 소스를 반반 섞어놓은 느낌? 매콤 짭짤한 핫투라이드라서 마트치킨의 여러 단점을 보완해주긴 하지만 너무 맵고 짜다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